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의 아빠는 헤매고 있지 널 보기 위해서겠지 아빠는 겁이 많지만 너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 부족하지만 그래도 널 안을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닮아 있는 내가 제일 기다린 사람을 닮아 있는 너를 보며 믿을 수 없던 나는 믿을 수 있게 될 거라 믿어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닮아 있는 너를 보며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닮아 있는 너를 보며 영원한 세상은 지금의 아빠의 심 불고 작은 걱정들 들리지 행복한 세상은 그렇게 되면 행복해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닮아 있는 내가 제일 기다린 사람을 닮아 있는 너를 보며 이룰 수 없던 말들 너와 나로 이루겠지 보니 시험일 때 우린 손을 잡았고 멈추고 싶을 때 우린 서로를 안았지 그렇게도 사랑한 이 시간 나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져